너와 함께한 모든 시간이 나는 기적이었어. 여기 네 안에 나만의 방을 만들 거야. 누구도 열어주지 마. 나만 들어갈 수 있으니까. 미안해. 나, 너 보는 건 너무 힘들어. 어쩌면 너는 이미 누군가의 당한 사람이다. 내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된, 네가 날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. 너 진짜 나한테 진심을 들었을까니 다닐 줄이라도 있었냐. 내가 당신이라는 별의 한 조각이 되고 싶어. 안 돼. 너한테 내가 필요해서가 아니라 나한테 네가 정말 너무 필요하단 말이야. 근데 난 왜 홍준씨랑 다시 만날 것 같지요? 내가 널 따는데 네가, 네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 줬어. 너면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해 줬어. 아멘